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7강을 살펴보도록 할텐데 부정사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부정사 마지막으로 끝내고 18강부터는 분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정사에서 다룰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의문사 투부정사죠.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어서 얘가 뭐를 이루는거에요? 명사구를 이루는거죠 명사구 즉 명사구는 뭐에요? 명사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명사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되겠죠. 이런걸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형태인데 그런데 얘는 안돼요. Y라는 의문 부사가 쓰이고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형태는 얘는 잘 안쓰입니다. 아니 안쓰여요.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뭐 뭐 웬투부정사, 뭐 왜열, 그리고 또 하우, 그쵸, 왓, 또는 위치, 그리고 뭐 훔 이런 것들은 다 쓰는데 이 와이는 안씁니다. 와이, 그쵸 와이투부정사는 안돼요. 자, 바로 기본의문 보시면은 I do not know죠. I don't know에요. I don'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what은 do의 목적어죠. 의미상의 목적어고 그리고 요즘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얘를 절로 바꿔라.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를 절로 바꾸고 절을 구로 바꾸는 거죠. 자, 얘를 이제 지금 얘는 명사구잖아요. 얘를 의문사절로 바꿀 수 있겠죠. 명사절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what은 그대로 써주게 되고 이 to, do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I를 써주고 조동사 should를 써주고 그쵸? should를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do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어요.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이렇게 쓸 수도 있고 I don't know what to do.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도 보시면 I do not know. I don't know죠? 그 다음에 whom to go with예요. 자, 이것도 with의 목적격으로 whom을 쓴 거죠. 그래서 얘는 whom은 with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겠죠.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목적격 그쵸? 그 목적격 whom을 써야 될 자리에 whom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관계대명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대명사에서도 사람일 때의 주격이면 who고 목적격이면 whom이죠. 그래서 우리 주격일 때 목적격일 때 관계대명사에서도 그리고 사람일 때와 사물일 때 사물은 둘 다 똑같죠. 위치죠. 예, 사물은 다 위치잖아요. 관계대명사도 그쵸? 물론 that도 가능하고요. that은 다 되죠. that은 다 되기 때문에 안 쓸게요. 자, 아무튼 위치인데 사람일 때는 후랑 훈이잖아요. 주격, 목적격. 그쵸? 그런데 얘가 얘가 요즘에는 후도 돼요. 그래서 주격, 목적격이 이렇게 구어체에서는 후로 통일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쓰입니다. 사물이 위치인 것처럼 사람이 주격, 목적격이 who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whom to go with인데 원래는 이게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with의 목적격으로서 whom을 쓴 거니까 그런데 who를 써도 요즘에는 그렇게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어체에서는. 자, 얘도 풀어 쓸 수 있겠죠? 풀어 쓰면은 whom이 오게 되겠고, 그쵸? 내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I를 써주고 should, 그쵸? should, go with죠.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신에서는 꼭 should를 쓰라고 그렇게 배우는데 조동사는 양념이거든요. 양념. 여기가 should가 올 수도 있고 have to가 올 수도 있고 can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may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조동사는 양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should 대신에 여기다가 누가 can을 쓴다던가 아니면 have to를 쓴다던가 솔직히 이거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시험에서는 should를 쓰라고 그렇게 그 서술형에 그렇게 이제 문제를 냈는데 아, 참 이게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구를 절로 바꾸고 저를 구로 바꾸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가 표현을 좀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괜찮은데 그런데 너무 공식화해서 그쵸? 조동사 should를 써야 된다. 이렇게 딱 못 박아두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기본 예문은 요정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패턴 문장들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I don't know what to answer. 그쵸? 나는 모르는데 what to answer. 그쵸?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른다. 그쵸? 예. 그 다음에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했죠? 예. 간접 목적어, 지접 목적으로 의문사 9가 온 거죠. 부정사 9가. 자, 그래서 How to walk the machine이죠. 이때 work는 뜻이 뭐예요? 작동시키다죠. 작동시키다. 타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는 나에게 말해줬는데 뭘 말해줬어요? 어떻게 그 기계, 그 머신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말해준 거죠. 하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결코 듣지 못했다는 거죠. 말하여짐을 당한 거니까 듣지 못했어요. 뭐를요? When to report죠. 언제 보고해야 할지 언제 보도해야 할지를 우리는 결코 듣지 못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I'm at a loss죠. I'm at a loss는 뭐예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네, 뭐를 어찌할 바를 몰라요. Where to put it.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렇죠?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 don't know죠. 나는 알지 못하는데 Whether to go or turn back. 그렇죠? 내가 가야 할지 아니면 turn back. 돌아서야 할지. 그렇죠?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 if도 쓸 수 있죠? 그런데 if 다음에 투부정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whether만 돼요. 투부정사 앞에 쓰이는 거는. 그 다음에 tell me. 나에게 말해줘라. 뭘 말해줘요? how to spell the word죠? 바로 그 단어를 spell. 철자를 쓰거나 말하는 방법. 그렇죠? 어떻게 그 단어의 철자를 써야 할지를 나에게 말해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ow to begin.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얘가 지금 의문사, 투부정사가 얘가 지금 명사구로 주어를 쓰였네요.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가 is more difficult. 더 어렵습니다. 뭐보다 더 어려워요? where to stop. 그렇죠?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보다 더 어렵대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시면 tell me. 나에게 말해줘. 뭘 말해줘요? whom to ask the question. 누구에게 그 질문을 해야 할지 나에게 말해줘. 가 되겠죠? 이 whom은 뭐예요? ask 다음에 간접 목적어 와야 될 자리에 들어가 있던 거죠? 얘가 지금 이렇게 빠진 겁니다. 더 코아스천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ask 같은 경우는요. ask 같은 경우는 뒤에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오는데 얘는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 이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전체 다 뭘 써요? 얘는 오브를 쓰죠. 오브. 그쵸? 예. 그 다음에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in what words to thank you 어떤 말로 너에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떤 말로 너에게 감사해야 할지 아시겠죠? 예. 자 이 정도로 하시고요. 요것도 이제 원래 문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to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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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죠. to thank you 잠깐만요. 다시 제가 이렇게 좀 강의 찍다 보면 이 머리와 입이 이렇게 좀 뭐랄까 속도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요런 문장이었을까요? such 그렇죠? such words 그러한 말로 너에게 감사하는 건데 요 그러한 말에서 이 search가 뭘로 바뀐 거예요? 의문형연사 what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what words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서 처음에는 what words 하고 튀어나가고 to thank 그쵸? to thank you 가 된 거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in까지 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 in도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덩어리처럼 in what words 가 된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어떤 말로 너에게 감사해야 될지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패턴 문장 마지막 보시면 I have no idea 모른다는 거죠? 뭘 몰라요? what to do with the matter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do 뒤에 목적으로서 what이 온 겁니다. 의미상의 목적 what 나는 모르는데 뭘 해야 될지 그쵸? 그 문제를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 문제에 뭘 해야 될지 그쵸?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a life죠? 얘가 주어인데 devoted 이렇게 분사 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devoted to the acquisition of wealth 에요. 괄호 닫아야겠죠? 자, 부의 획득 습득 그쵸? 부의 습득 또는 부의 획득에 헌신된 삶은 is usually 쓸모없대요. 부의 부를 획득하고 부를 추구하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몰입되어 있는 거고 헌신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은 쓸모가 없대요.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는 if나시죠? 뭐 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뭐를 알지 못해요? how to turn it into joy죠? turn a into b 하면 뭐예요? a를 b로 바꾸는 거죠. 그것을 그것은 뭐예요? 부의 습득이죠. 부의 습득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즐거움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he cannot make up once mind죠. 결심하다죠. 결심하다. 그죠? 그래서 결심할 수 없대요. 뭘 결심할 수 없습니까?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없어요. 그죠? 그는 look over look over 하게 되면 뭐예요? 위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냥 살펴보다예요. 뭐뭇을 살펴보다. 그는 살펴봅니다. 뭐를요? civil 몇몇 weekly papers 는 뭐예요? 이거 주간신문이죠? 몇몇 주간신물들을 살펴본대요. to see if 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뭐인지 아닌지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은 뭐예요? 신문이 되겠죠? 주간신문 주간신문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can throw light on his difficulties 해요. throw light on 하면 뭐예요? 뭔가의 그런 어떤 빛을 던지다.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는 겁니다. 설명하다의 뜻도 있고 그의 어려움 그의 어떤 어려움의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신문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매주 주간신문을 주간신문을 몇 개의 주간신문을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보시면 만약에 한 친구가 안다면 뭘 알아요? 어떤 책을 찾아야 할지 그리고 how to extract 어떻게 익스트랙트는 축출하다죠? 좋은 것을 또는 선한 것을 축출해야 할지 어떻게 축출해야 할지 뭐로부터 그 책들로부터 그쵸? with ease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뭐랑 같습니까? easily죠? easily 그쵸? 그 다음에 with precision 얘는 뭐예요? precisely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고 정확하게죠?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아주 좋은 것들을 그 책들로부터 뽑아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그쵸? 어떤 책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책들로부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선한 것들을 축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한 학생이 안다면 그렇다면 그는 has no further need of teachers 에요 이건 뭡니까? 추가적인 선생에 대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선생님에 대한 이런 어떤 추가적인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강조형법이죠 it is 하고 대십니다 그렇죠? what it is that constitutes the look of a gentleman 여기까지가 이제 what이 이끄는 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신사죠 신사 젠틀맨 젠틀맨의 룩이니까 외모죠 외모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게 주어입니다 무엇인지는 is more easily felt 에요 아주 더 쉽게 더 쉽게 느껴진대요 뭐보다 묘사되는 것보다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의 외모를 구성하는 게 뭔지는 이거는 묘사되는 게 아니라 묘사되는 것보다도 더 쉽게 그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we do not know 우리는 알지 못하죠 뭐를 알지 못해요? how to account for it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신사의 외모가 되겠죠 외모 신사의 외모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to explain 또 어떻게 how에 걸리는 거죠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뒤에 보시면 인 다음에 what it consists죠 그렇죠? 이 인이 consist은이 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 용모가 무엇에 속하는지 consist인은 뭐뭇에 있다 속하다죠? 놓여있다 이런 뜻이 되고 원래는 뭐였어요? consist인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it이 여기 주어였고 그리고 여기 what이 여기 있던 거죠 그런데 얘가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what it consists 인인데 인까지 같이 튀어나간 거죠 인 what it consists 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모가 무엇에 그 무엇에 속해 있는지 놓여져 있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젠틀맨의 외모죠 젠틀맨의 외모죠 그리고 또 뭐도 알지 못해요? 설명하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뭘 설명해요? 그 이 신사의 외모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렇죠? 무엇에 무엇에 놓여 있는지 이것 또한 설명하기가 설명하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달락 보시면 자 I have always hesitated 우리는 주저해왔죠 주저해왔어요 뭐 하기를 To give advice 조언하고 충고하기를 왜냐하면 그렇죠? 어떻게 Can one advice 누군가가 조언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뭘 조언해요? 어드바이스 얘는 간접 목적어 하우가 이끄는 게 직접 목적어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조언할 수 있는가 그렇죠? 왜냐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알지 못한다면 그렇죠? 그 다른 사람을 자 as as one급이에요 이거는요 뭐뭐만큼 잘 즉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만큼 잘 또 다른 사람을 그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조언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어드바이스 주는 것을 주저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heaven knows는 뭐예요? 이거는 신께 맹세코 그렇죠? 하늘이 안다 신께 맹세코 나는 know little enough 해요 of myself 나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 못한다죠 little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이제 17번 그 6번 하고 이제 1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정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 남자들은 만들죠 집을요 여자들은 만들죠 가정을요 그렇죠? 요 표현이 요 표현이 is a good explanation 아주 좋은 설명이래요 뭐의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의 차이예요 두 단어죠 뭐예요? 하우스와 홈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차이점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거죠 만약에 너가 기억한다면 바로 그 프로벌을 보니까 뭐예요? 속담 정도가 되겠죠 그 명언 격언 속담 이거를 기억한다면 자 너는 유빌노 알게 될 건데 언제 사용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즉 하우스를 그리고 언제 사용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홈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바로 한 집이 한 집은 그렇죠? Material Building이에요 어떤 그런 물질로 이루어진 빌딩이죠 그런데 이 홈은 가정은요 만들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인간의 터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그 인간의 터치는 뭡니까? Transform A into B가 되겠죠 A를 B로 변형시키다 바로 껍데기 어떤 껍데기 그 벽돌과 회반죽의 껍데기를 뭘로 바꿔요? 바로 사랑의 Habitation 거주지죠 사랑의 거주지로 트랜스폰하는 인간의 터치에 의해서 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하우스는 그냥 어떤 건축물로서의 그러한 이 집이고요 홈은요 건축보다도 어떤 그러한 사랑의 거주지 그렇죠?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손길이 느껴지는 그게 바로 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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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